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맥클런 기차길 시장을 방문해보기 위해서 가서 돌아왔고 보통은 롯리를 많이들 타고 가시더라구요. 근데 오늘 좀 특이하게 기차를 타고 가볼 예정입니다. 맥클런까지 기차를 타고 가더라도 한번 중간에 깔아내야 되고 처음에 가기 위해서는 웡이안양이라는 기차용으로 가서 그 다음에 마차이라는 기차역으로 갔다가 그 다음 한낸 기차역으로 가서 맥클런 기차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웡이안양이라는 기차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 보통 맥클런 기차길 시장이랑 앙파워 수상시장 그리고 담마사 수업을 많이들 묶어서 가시는데 저는 담마사 수업은 안 갈 예정이고 앙파워 수상시장을 가서 저녁에 반디투투어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웡이안양이 가가지고 주차를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도착해가지고 계속 운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딱신 대왕 공사에 있는 웡이안양을 지나서 내리며 원위한 야이구차역 정류장에 도착을 하네요 구차역 입구가 간판만 딱 서 있기 때문에 큰 건물 보고 찾아오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나 차 있는 곳? 편할까? 식당 일단 한 번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마하차이로 가는 기차 탑승승돌고 식밭이네요 특이하게 역광공사를 안하네요 그럼 좀 기다렸다가 마하차이로 가는 기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기차네요 한번에 출연해 드리겠습니다 전통건가닥ort 저녁에 음식이 많으신 조각이 있어요 제가 너무 궁금하네요 여기 주변에 먹을건 많아가지고 아침은 여기와서 먹으면 될 것 같긴 하네요 가볍고 진짜 저렴한 허리입니다. 이 시내에 비해서는. 가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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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는 거의 정시에 기차를 하네요. 그리고 이 기차는 특히 특이하게 옆구로 지하철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다. 차역에 불타고 했고 차역에 불타고 했고 마차이와 타이어에서 헐로기어까지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 건너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차이, 그러니까 사무소쿤이 마지막 기차역이라 그런지 여기 앞에 시장이 엄청 크게 되어있네요 여기가 마차이 타이어서 방을 건너갈 수 있는데 산밭이네요 산밭 네, 철로기어 도착을 했고 밤랭역 가서 기차 티켓 부티케팅을 해놓고 기차 시간까지 조금 시간을 꺼기던가 해야겠네요 다행히 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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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가 반랭역인데 티켓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이 없네 반랭역에서 맥클런까지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가 반랭역 티켓 부스인 것 같고 하루에 4대가 있네요 아, 이게 티켓 판매하는 시간이 있네요 이케 1시간 남았는데 1시간을 주변에서 조금 시간을 깨우다가 와야 될 것 같네요 따라갈까요? 하이자 이 러든 마 이 송팔르의 함 이 룸은요? 튀어나오실까요? 아아 이 룸은요? 룸은요? 아아 오늘 날이 오프라인가요? 네, 오늘 날이 오프라인가요? 네, 오늘 날이 오프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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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오시는 분이라면 티켓 타면하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좀 여유갖고 커피도 마시면서 네, 여유갖고 가시면 될 것 같네요 저도 여기에 아까 내려왔던 피어 앞에 있는 티파는 곳에 와가지고 네, 음료 한잔 마시고 이제 한숨 마쳐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기차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가면 바로 티켓을 끊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옆에 계신 분은 네, 서른여덟이 자리라고 합니다 저보다 형이네요 안에서도 티켓 발권이 된다고 하는데 티켓보스에서 사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켓은 10받이고 가는 데는 1시간 걸리네요 네, 티켓은 10받이고 tac에 стол이나 네, 티켓이 네, 티켓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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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한파 수상시장 그러면 일단 한파 수상시장으로 가서 미니밴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갑으로 사진을 많이 찍으시네요 한파 수상시장으로 가는 성태우는 길 건너면 바로 탈 수 있습니다 아까 만났던 태국인 형이 방콕으로 가는 미니밴이 여기에서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본다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있고 확인해보고 보면 어떻게 할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맥글렁에서 방콕 가는 마지막 미니밴이 6시라고 하네요 지금 한 3시 30분 정도 됐는데 한파로 가서 미니밴 막차가 몇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안되면 반디풀투어는 다음에 가는걸로 다음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가는걸로 하고 뭐 어쩔 수 없이 맥글렁 귀찾기 시장 본걸로 만족을 해야될 것 같네요 오늘의 8591-8번이네요 성태우 번호가 여기 앞에 암파라고 적혀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그런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암파 시장까지 십하시네요 성태우 가격은 네 암파 수상시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암파 수상시장에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카페를 지나가면 된다고 하네요 에어프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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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미니밴 시간을 먼저 알아봐야되는데 미니밴을 여기 어디서 산지를 모르겠습니다 와티장락은 많이 팔고 있네요 일단 미니밴 터미널이 좀 위쪽에 있어서 미니밴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마켓 주변으로 시장이 크게 열리네요 그래서 여기 먹을 게 엄청 많이 펴고요 시장이 조그마진 않습니다 여기 암파라에서 방콕하는 미니밴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글렁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미니밴을 타야 된다고는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인터넷에 나온 거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에 적혀있는 곳은 아예 다 문을 닫았네요 진짜로 저기 맥글렁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다음에 미니밴을 거기에서 타야 된다고 합니다 여섯 시가 맥글렁에서 막차라고 했으니까 조금만 도둘러보다가 바로 다시 맥글렁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저녁은 강콕 가서 먹겠습니다 네 아까 투쿠프 회원에서 여쭤보니까 여기 방콕 뱅킹 있는 앞쪽에서 성태우를 다시 타고 맥글렁 기차길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성태우를 조금 다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투어는 진짜로 다음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아니면 방콕으로 돌아갈 수도 없겠네요 네 맥글렁까지 가는데 투쿠기는 100받이고 성태우를 안 와가지고 미니배를 사람이 모아서 가더라고요 미니밴은 20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맥글렁 갔다가 그다음에 방콕으로 가겠습니다 성태우를 타고 저녁으로 데려다주시네요 네 방콕 가는 미니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광콕까지 미니밴을 타고 가는데 가격은 100받이네요 100받 그럼 타고 광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시간 반 정도 걸려가지고 광콕을 도착을 했고 여기 MRT랑 BTS 같이 있는 모친역 그러니까 짜뚜짝 공원역에 내려다 주시네요 뭐 오늘 어떻게 인연이 된 네 태국 언어랑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럼 오늘은 맥글렁 비찾기 시장을 기차로 갔다가 네 미니밴 타고 돌아와봤는데 살짝 아쉬운건 코로나 때문에 수상시장에서 광콕으로는 미니밴이 없어서 간이풀 투어도 못 타고 뭐 그런거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네 저녁 먹고 오늘은 들어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곳 놀러갈때 영상도 보도록 할게요 빨리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좀 풀어들어서 막차팬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여유롭게 네 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끝